뇌화 풍괴 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주역 뇌화 풍괴를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뇌화 풍괴는 우려를 상징하는 진괴가 위에 있고 불을 상징하는 이괴가 아래에 있는 모양의 괴입니다. 우려는 매우 역동적인 모습을 상징하고 불은 밝게 빛나는 모양을 상징합니다. 밝은 대낮의 농부가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곡식을 거두어 곡간에 쌓아두는 장면을 떠올리면 뇌화 풍괴 이미지가 쉽게 연상될 수 있습니다. 곡식을 가득 쌓는다는 것은 풍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괴 이름으로 풍년이라고 할 때 풍성할 풍자를 썼습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부지런하면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방방곡곡에서 풍년가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래서 괴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 왕가지 물우 의일중 형통하다 왕이 맡았으니 염려하지 말라 한낮의 태양처럼 마땅하다 부지런한 왕이 나라 살림을 맡았으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물우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국가는 한낮의 태양처럼 밝게 빛나고 미래가 밝습니다. 그래서 의일중 한낮의 태양처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백성이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 지도자의 임기가 영구적이지 않아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나라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구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은 임기가 정해진 일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현명한 지도자가 나오면 비록 항구적으로 통치를 하지 않는다 해도 나라의 비전을 잘 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므로 국가의 앞날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무구 왕유상 허물이 없고 나아감이 가상하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지도자가 현명하지 못하고 어리석으면 민생이 파탄나고 국가에 변고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유기효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낮에 북두칠성을 본다는 것은 변고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지도자가 어리석어 풍요로움을 가리면 나라에 그런 변고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이웃나라와의 외교관계도 음만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득의질 나아가면 의심을 산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기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우선 국민들과 이웃국가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리더십과 국정방향, 통치철학 등을 바꿔서 국민들과 이웃국가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부발약길, 믿음이 생기면 길하다고 했습니다. 구사묘사에도 비슷한 맥락의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풍기폐일중견말, 절기우괭무국 휘장에 가려짐이라 대낮에 작은 별을 봅니다. 오른팔이 부러지나 허물은 없다. 어리석은 지도자는 스스로 풍요로움을 가립니다. 패자는 휘장을 들이온다는 뜻인데 현명하지 못한 지도자가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의미이고 대낮에 작은 별을 본다는 것은 국가에 변고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지도자가 스스로 뉘우치고 허물을 고치면 파국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오른팔이 부러진다는 것은 지도자가 팔을 부러뜨리듯이 자신의 허물을 통절하게 반성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에 큰 허물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구, 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지도자가 끝내 반성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풍요로움을 회복하기 위해 지도자를 갈아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사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풍기부, 일중, 견두, 우기, 이주, 길, 덮개로 가려짐이라. 대낮에 북두칠성을 봅니다. 다른 주인을 만나니 길하다. 이주는 다른 주인을 뜻합니다. 덮개로 풍요로움을 가리는 어리석은 지도자 때문에 나라의 변고가 생기면 지도자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에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기, 이주, 길, 다른 주인을 만나니 길하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면 국가의 경사입니다. 그래서 유고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장, 유경, 예길, 큰 인재가 오니 경사다, 맹애롭고 길하다. 장자는 인재장자로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어리석은 지도자를 대체할 새로운 지도자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맞으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큰 경사이고 나라는 명예를 회복하고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의 길, 맹애롭고 길하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지도자 밑에서 시달려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도자가 개과천선할 때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주역의 조언입니다. 그래서 상륙교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풍기옥, 부기가, 규기호, 격기무인, 삼세부적, 흉 대골같은 집이 덮개로 가려집니다. 문틈으로 엿보니 사람이 없어 고요하다. 3년 동안 보지 못하니 흉하다. 대골같은 집이 덮개로 가려진다는 것은 구군이 용성하는 풍요로운 국가가 어리석은 지도자 때문에 빛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문틈으로 엿본다는 것은 백성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도자의 행동을 예의주시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자를 지켜봐도 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지도자는 긴 시간이 흘러도 변화가 없고 나라는 예전의 영화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삼세부적 흉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에서의 풍요로움을 누리려면 주변을 세심하게 잘 살피고 혹시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라는 것이 주역 뇌화 풍계의 가르침입니다.